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제이씨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치주치료 그리고 잇몸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미있는 강의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3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3월 24일은 바로 하루에 3번 잇몸을 사랑하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잇몸의 날입니다. 이 잇몸을 사랑하자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그럼 1년에 한 번만 사랑하면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죠. 잇몸은 매일매일 365일 사랑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희들 환자들을 보게 되면 잇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저 얼마 전에 내몸 사용설명서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처럼 내 잇몸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잇몸을 사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 6가지의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 잇몸 치료가 뭐냐? 칼을 대지 않고 비외과적으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잇몸 수술이 왜 필요한지 과연 왜 칼을 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잇몸 성형수술, 잇몸을 미백을 한다거나 치아 뿌리를 덮거나 치관 연장술을 하는 다양한 수식들이 잇몸 성형술이라는 이름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와 관련된 골 이식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잇몸 치료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쁘고 핑크빛, 연분홍색의 예쁜 잇몸. 누가 보더라도 이건 건강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이 치아를 제외한 부분이 바로 잇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병원에는 잇몸과가 아니라 치주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 치주과요? 이 좀 어려운데요. 왜 하필이면 치주인가요? 심지어는 이 치주과를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치즈과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실제로 피자를 시켜먹었는데 피자 주문서에 4층 치즈과라고 써 있어가지고 모두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치즈가 아닌 치주과입니다. 그 어려운 뜻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놀랍게도 치아 주위에 있는 조직, 즉 치아를 제외한 조직을 다룬다라고 해서 치주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치아를 두고 치아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쁜 연조직, 잇몸이 있고요. 그 안에 치아를 잡아주는 단단한 뼈, 치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와 뼈를 연결해주는 말랑말랑한 치주인대가 들어가 있죠. 이 세 가지 영역이 저희 치주과가 다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만에 하나 양치제를 열심히 안 하셔서 음식이 껴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면 그걸 바로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죠. 치주염의 대표 증상은 이젠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고 결국은 치아가 흔들려서 치아를 빼게 되죠. 치주염의 또 하나 특징, 아프면 늦었다는 겁니다. 이 치주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증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라고 치과에 오게 되면 이미 치아를 빼야 될 정도로 나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석이 많은 분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덴탈아이큐, 양치제를 열심히 다들 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심신치 않게 이런 분들을 저희가 꽤 보곤 합니다. 그 모든 시작은 놀랍게도 바로 이 물때, 미끈미끈한 치태, 영어로는 플라그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이 플라그는 우리 어항 안에 물때가 끼는 것처럼 언제나 미끈미끈 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안에 물때가 껴요. 그렇다면 이 사진에서 예쁜 잇몸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이 물때를 결국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는데 이 치태 제거를 열심히 안 하게 되면 치태가 세월이 지나면서 단단해집니다. 그걸 바로 치석이라고 불러요. 일단 치석이 되어버리면 결코 칫솔질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석이 되기 전에 치태 단계에서 제거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 치태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g의 치태를 뗀 다음에 현미경에 넣어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1억 마리의 세균이 있고 심지어는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독한 세균들, 병원성이 높은 세균들까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치태는 잘 제거해 주시는 게 당연히 잇몸 건강에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게 잘 안됩니다. 살다 보면 바쁘죠. 신경 쓸 일도 많고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끔씩 손가락 주변에 감염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조직을 잘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치아와 좀 비슷합니다. 딱딱한 손톱에 살이 붙는 것처럼 치아 주변에 살이 붙는 거예요. 하지만 딱딱한 조직과 살이 붙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갭, 공간이 생깁니다. 바로 그 공간에 세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손에 생기면 손이 아프고요. 잇몸에 생기면 잇몸이 아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포켓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정상인 사람은 포켓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경조직과 연조직은 어쩔 수 없이 포켓이 생겨요. 그래서 3mm 미만은 정상으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정상적인 해부와 구조예요. 하지만 양치질을 꼼꼼히 안 하다 보면 거기에 세균들이 끼고 치태가 만들어지면서 세월이 조금 지나면 단단한 치석이 되죠. 그러면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바로 치은염이라고 해요. 다행히 이 단계에서는 닦으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치석이 점점 아래로 파고 들어가고 뼈를 녹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치주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결코 정상적인 잇몸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게 됩니다. 이 포켓이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주머니 상태로 치아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위에 존재하면서 이 악독한 세균들이 돌아다니며 숨는 공간이 됩니다.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칫솔로 닦으면 되죠. 하지만 이 세균이 포켓 안으로 특히 포켓이 깊은 분이라면 결코 집에서 칫솔질로는 스스로 제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지는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막 엄청 싫어하시죠? 즈 소리 나는 스케일러 엄청 싫어해요. 그 스케일러로 치석을 떼내고요. 그 다음에 삭삭삭 소리가 나는 큐레스로 치태를 잘 긁어가지고 제거하는 스케일링 내지는 치근 활텍수를 받게 되시는 거죠. 물론 그걸 하고 끝은 아닙니다. 집에 가시는 대로 바로 양치질로 치태를 계속 또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환자분들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칼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비외과적인 치태, 치석 제거 그리고 관리를 받게 되시면 처음에 이렇게 뻘겋게 피를 흘리면서 잇몸이 부은 상태로 오셨던 분들이 2주 만에 이런 식으로 붓기가 사라지면서 염증이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어있던 분들이 치아랑 치아 사이에 염증이 빠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간이 뜨기 시작을 해요. 잇몸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치아가 시리고 아프고 치아가 깎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불평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만 저의 잘못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염증을 너무 많이 만들어 오셔서 그 잇몸 안쪽으로 조직의 파괴가 생긴 거죠. 염증이 빠지고 나니까 그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되도록 스케일링은 안 받고 도망다니시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스케일링을 자주 받으라고 권해드려요. 오히려 자주 오시게 되면 청소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금방금방 끝나요. 아프지 않고요. 금방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가볍게 스케일링 받으시면 힘들지 않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고생해가지고 된통 스케일링 하시고 한 10년 뒤에 또 나타나시면 또 그렇게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자주자주 오시는 게 답이 되겠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올바른 치태, 플라그 제거 및 치석 제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고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이 삼총사를 잘 써주신다고 하면 예쁜 잇몸으로 오래오래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잇몸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6개의 테마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잇몸 치료가 무엇인가 비외과적인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칼을 대는 방법 외과적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의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